자! 가보도록 하죠 이걸로 바꾸고요 그래도 칼 있는 애 한명 찾아야 돼요 칼 칼 들고 있는 애 좀비중에 칼 들고 있는 애가 있을텐데 어 여기 나이프 있다 하나만 만들고 하나만 있으면 쟤네들 쓸 수 있는거 쓸 수 있을거 같으니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조합하고 일단 돈을 넣고 튀어라 저걸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아내놓고 가죠 쓱싹싹싹 덕트테이프로 칼을 몇조각을 내가지구 몇조각을 내가지구 넣는거야 흠흠 흠흠흠흠 가자 가자 잠시만 가겠지 여기서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아 이거 먹자 불태 Colin 딘딘딘 favorite 킹 개인 수업 한 Chi 어? 이런 것도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저거는 뉴스페이퍼 가판대인데 정말 저런 사진을 붙였는데 뉴스페이퍼인데 아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피하구나? 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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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죽이고 아 안죽네? 야 어? 어 이 자식이? 야 임마 아 아 이걸 구르기나 그런게 안 돼가지고 잇짜 야 죽이고 야 이게 안잖아 잇짜 오 1800달러 좋아요 오 돈 정말 많아요 가자 가자 돈 돈 여기도 있네 잇짜말고 돈 챙겨 다음 아 지금 일단 후레쉬 뭐 광선건 그거보다 그냥 대네들 대네들 다 죽이고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광선건도 하나는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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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 시간은 시간이 없는게 여유로운게 아니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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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의 영웅도 저거 락의 영웅도 락의 영웅 저것도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 공업용 패션하고 락의 영웅 같이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엉 비켜 빨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쪼들리면서 에에 돈 빨빨리 가자 이거 뭐야 음음음음음음 흐엉 나 그렇게 시간때문에 죽어가지구 제기랄 진짜 시간계산을 정말 잘해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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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좋아 아 여기 아 야 피자 이씨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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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야 어? 아니 야 아니 오지 좀 마 야 찟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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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빨빨리 부셔 빨리빨리 아유 이씨 겁나게 안 부쳐지네 아 해머가 아까 겁나게 빨리 어 저거 저거 뭐지 빨빨리 됐자 아우 됐어 자 이 안에 뭐 있나 돈가방 있나 빨리빨리 아 후레시라이트 하나 가져갈까 가자 돈 돈 돈 돈 돈 돈이 없네 빨빨리 가자 고고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 자 이쪽있네 아 저기네요 저기 아닌가 어 조합 조합하는데 조합할만한거 있나 이건 뭐야 다트 야 이거 이거랑 되냐 아닌가 이건가 어 겨라 뭔지 모르겠지만 버리고 프레스 라이트는 폭탄 다트 폭탄인데 시간이 없어 고 다트 폭탄 한번 써봐야겠다 다트 폭탄 한번 써봐야겠다 아 아 나 미치겠다 프레스 프레스가 여기저기 널려있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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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흠 야이 씨 흠흠 자 또 닿았어요 아까 여기까지 깨고 그 다음에 죽었지 아이고 스태프 하이 아 옉 안 돼 안 돼 어 어 총을 맞아도 끄덕끄덕 안내는 주인공 진짜 대박이다 야 치지마 치지마 아파지고 써봐 오케 야 이 총 좋다 오케 무사히만 돌아오래 아 날 또 걱정해주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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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에너지 없다 죽겠다 죽겠다 어 흐우우우우 어허어 희우우우 희우우우우 중간중간에 돈이 쪼금씩 있는걸 다 가져가야돼 아유 1달러 저건 다 돈이 뭐 1달러짜리 국고비가 아니지 100달러밖에 아니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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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유 씨 주인공도 존브라이스 맞아야겠구만 하도 물려가지고 어 여신님 어서오세요 으흠 으흠 아 재미들 여기있네 재미들 구하죠 가는길에 있네요 일단 일단 이거만 해보고 기타에 앰프 의무 에잇 어 으흐 오오오 아아 오호오오오 이야아아아 이야아 중앙중앙중앙에다 자아아아 이야아 장난 아닌데? 데미지는 작아도 범위가 엄청 넓어요 아우 재밌는데 자아 뭐야 자아 얘네들 왜왜왜야 야 너희들 나한테 왜 덤벼 아이 얘네들 적됐어 야 너희들 그냥 죽어라 그냥 여기서 아이씨 Credit 여기 페달 오 전기똑이다 아 죽어 인마 어디서 이게 야 니를 왜 공격돼 인마 미안하다 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이게 이게 대박이지 담벼봐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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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진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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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은데 애들 우와 이거 뭐 아유 진짜 좀비 아유 진짜 야 야 좀비들 진짜 어 야 아하 야 진짜 미치겠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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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 이거 벤이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잇! 야! 아잇! 오케이! 오케이! 무장된 밴! 디스트로이! 배 좀 아프지? 자식아! 아잇! 야! 넌 언제 왔냐? 미쳤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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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탄 정보원을 만났네요 저장고 계속하게 아 걔네들 어떡하냐 럭 럭맨들 나 지금 가진게 없어 가진게 없어요 가진게 얘네나 구하러 가자 얘네라도 구해야지 애너지 없나? 갔다가 오 정말 많다 왜 아무나 이탈이 이거 뭐야 이 나쁜 놈이야 이거 뭐야 아유 진짜 그 기타 앰프가 정말 대박이다 자 이제 구출에다 구출 하는 애들 좀 구해주고 공업용 패션 아야 아야 에너지가 없어 나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오 저 에너지 있다 에너지 에너지 먹어 먹어 이것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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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오지마 인마 일단 얘네부터 구해주고요 이번엔 두명 한꺼번에 구하지마 아 아까 겁나 고생해가지고 어 아이씨 때리지마 뭐야 이거 야이씨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버려 야 너 총 들어 총 오케이 야 너 너 총 들어 총 그래 총 써 총 써 야야야 총 쓰라니까 총으로 때리지 말고 야 야 야 이 바보 탱아 야 이 바보 탱아 총을 쓰라고 총을 때리지 말고 오고 아 나 어 자 이쪽으로 가자 빠리아 어허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 어허어가 어허어 어허어여어여어여어 까스 있었 네 야 잘 쏜다 야! 그래! 그래! 야! 총으로 날 해주란 말이야 그.. 거기를 그걸 해줘 뭘 해주냐면 지원을 해줘 지원을 빨리 와 빨리 와 아 이제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 오! 야야야 이거 이거 타고 가자 아니다 못 타고 가겠다 아 그래 왜 오라는 말 안하지 또? 피곤해요 근데 일 나가야 될 시간 아니야? 일어난지 얼마 안됐구나 버스에서 차요 버스에서 버스에서 조금이라도 차요 고! 흠! 쟤 따라왔겠지? 나 지금 안보고 왔는데 됐다 오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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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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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가야되냐 아 일로 쭉 가면 되냐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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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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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업고 있으니까 애들이 더 잘 비키는 것 같은데 좀비들이? 나를 그니까 껴안지를 못하는 것 같애 껴안는 걸 못하는 것 같애 애들이 자아 오구 잘 따라오네 되게 부상자가 두명이면은 정말 고생 개고생 뭐 그런 개고생이 없어 자 이쪽으로 가서 됐어요 가자 가자 다왔어 다왔어 아니 비겨봐 아 비길런거 아 여기 정말 뭔가 할게 겁나게 많긴 한데 누구도 저기서 음악 연주하고 있는거 아니야? 잠시만 어디냐 다왔는데 지금 다와가는데 아 여기네요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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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되게 잘 따라오네 내가 느린건가 내가 지금 업고 있어가지고 속도가 느린가 흠흠흠흠 흠흠흠 어 고기다으 어 저기 고기다으 오예아 빨리와 찟 야 다왔어 흠흠 겨울병에 걸리셨나 겨울병 자두자두 피곤한 겨울병 겨울잠병 계속 자고싶은병 자 됐어요 자 여기서 좀 정리좀 하고 가죠 흠흠 구해줘서 고마워요 12,000포인트 12,000포인트 10,000포인트 레벨업 자 가자 이번엔 이거 고 고 크랩스탬프 RTA 누른 상태에서 A RTA 오케이 아 이거 아 누워있는 애는 어 쓰러져있는 애를 죽일 수 있구나 요렇게 흠 좋아 좋아 고 고 야 칼들고 있는 애 없냐 칼? 칼좀 찾아봐 칼 너희들 임마 칼좀 들고 댕겨 아니 야 위쪽이 아닌가? 아닌데 이쪽 맞는데 아이씨 비교 임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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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칼 있었는데 칼이 없네 아 여깄다 아잇 아휴 비교 이씨 아휴 비 비 자 글러브 찍고 가자 가자 빨리 하나 먹고 어휴 어휴 이것도 많이 차네 흠 아휴 저거 시간이 없긴 한데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완전 아휴 두개째 에너지 좀 가지고 가구요 에너지 좀 가지고 가구요 에너지 살아만 더 이게 조금 차네 3칸 3칸 이상 차는거 같애 저 뭐하냐 저 좀비 아줌마는 저 춤추는데 혼자 몸매를 뽐내면서 흠 흠 아 딴생각할게 너무 많은데 흠 흠 솔직히 게임이 딴생각할게 너무 많게 만들어놨는데 게임 진행은 딴생각하지 말라는 진행이야 진짜 흠 아휴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 흠 흠 어 잠깐 흠 흠 차가 키가 없다고 안되네 어허 정말 힘없었네 고고고고 lowers 선, 사람들은 무슨 다 여기는 이 세계에 사는 여성분들께선 가슴이 작으신 분이 없네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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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자기가 여성이라는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 저기 총있다 총..총도 되게 많네 지금 시간이 아유 야 아 조민들한테 잡히는게 정말 싫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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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들어오네 지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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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다. 핸드백하고 기타 등등 파네. 얘는 쉽죠. 얘 하나 있는건 쉽죠.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아 수영장 바구나. 야 수영장 바야. 저런데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있던 것 같은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에잇. 드링크 난 과자 저기 뒤에 있는거 먹어야겠다. 스낵. 드링크 여기 커피 하나 있었죠? 야 이거라도 먹어. 자 가자. 고! 여기서 이 층으로 올라가는게 있네요. 자 이 층으로 올라가서 가자. 가게 좀 둘러보고 무슨 가게가 있냐. aquell 제발 도 HOLLA 왠지 열네 어제 유 음.. 가고 듣네? 이거 보셔 아 여기 에너지타 야! 아 한칸을 어차피 비워야 되는구나 크흠 아 술을 많이 마시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제 저장 한번 하구요 빨리 내려놓고 다시 들고 이제 저장 신랑 입증 이쪽으로 겁나 그 음악 소리가 여유로워요 좀비 그 뭐 그거에 그 뭐야 긴박 가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쫓기고 있는데 음악은 여유로워 여기까지 보여주고요 뭐 얼굴부분만 빼고 아주 그냥 빨갛게 탁구만 저게 햇빛에 타면 나는 그거 되던데 빨갛게 읽는게 아니라 사람 백인들은 빨갛게 읽잖아요 난 안그랬더라 재료수재 어 피웅덩이에 누워 누워있다 결혼식 스위트 결혼식 한번 가보세요 이상하게 뭔 괴로우시그래 에너지도 하나 좀 더 가져가고요 프리머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채워줬네 자 비키세요 예스터데이 투데이 투마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가 아휴 비켜봐 아휴 비켜봐 멍님 내가 멍님 아이디 보고서 생각난건데 멍님 혹시 멍하니 보고있지 않아요 아휴 비켜봐 그 그 의미로 멍으로 해 놓은거 같은데 맞게 아휴 비켜봐 아휴 비켜봐 지금 이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다는거 내가 미친거야 미친거지 미친거 여기 뭐있었더라 괜찮은거 있나 없어 없어 가자 저기서 파를 맛있게도 냠냠먹네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죠 이 상태에서 뭔 결혼식이야 아까는 좀비한테 말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머니 뭐야 여기야? 란딸? 내.. 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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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 나.. 내가.. 나.. 뭐.. 야아..뭔 저런 리아에요 어? 와아 아우 저 뚱땡이랑 싸워야돼? 오오 오오 야 죽어 죽어 우와 에너지가 겁나 많이 달아 오오 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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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먹고 에너지 에너지 후후 덤벼 오오 야 아자 아자 야 안 돼 안 돼 마지막 그렇지 별거 아니잖아 그 겁나게 빨리 움직이던 그 칼 쓰는 애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냥 별거 아니네 어 좀비 됐어 자 이제 존재 할 сумму 뭐야 왜 여기 어제 神 콤보 어이 결혼식 날이 이런 비극이 되다니 어이 이거 이거 당신이 쓰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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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이거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저는 전기톱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쓰면은 이게 태어나오지 못하는데 이거 이거 써봐 왜 싫다고 그래 이거라도 쓰실래요 이거 아 이것도 이것도 안써 아니 되게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아니 이거 광성검이라도 아니 아니 빨로와 그놈 아 왜 안따라와 따라오죠 아 뭐야 얘네 야 너 뭐야 바빠 바빠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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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어 완전 유니크 전기톱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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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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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해봤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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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되게 좋아요 오우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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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갑시다 어유 오쇼 우와 오오 가자 야 이 전기통만 있다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거 같애 굉장한 전기톱이야 근데 이것도 내부도 내부가 금방 다겠죠 다다른네 벌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오쇼 쑤 wings 빨리와봐 아 쟤 혼자 뭐해 빨리 빨리 야 이거 확 쐈는데? 아이고 다 썼네 잠깐만 어디로 이쪽이야 역시 위에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 음 이게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파워가 야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아유 아유 어딜 물어 이 아줌마야 아아 아이치 미쳐버리겠네 그냥 비겨 비겨 아 빨리 오셔줘 아휴 굉장히 느리네 이거 하나 먹고 아휴 아휴 어휴 오세요 거기다 왔어 아 그만 좀 울어 새끼고 빨리 좀 오지 지금 죽는 사항냐 문젠데 그럼 오늘 울게 생겼어 정신 차리고 와야지 빨리 빨리 킵무빙 킵무빙 무부무부 야 여자들이 느려요 남자들은 되게 빨리 따라오거든요 여자들은 살짝 느리게 따라오더라 그딴 놈과 결혼할 바엔 차라리 죽는게 낫다 야 그래 뭐 아깐 아깐 그렇게 안보이던데 네 그렇게 해놨겠죠 당연히 어 마스코트를 찾아라 아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빠리빠리한 아까 그 공사장에서 만난 총져가지고 열심히 쌌던 애들 있죠 쌌던 여자애 걔는 카우거울복장 걔는 잘 싸우더라 지금 시간은 몇시냐 그러고 보니까 아 PM이구나 음 권투장갑 하나만 더 만들고 칼 칼 칼 칼 칼 칼들고 있는 애를 찾아 나이프 나이프 칼들고 있는 애가 저쯤에 항상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어이고어구 여기 봐 이쯤에 여기 있네 이거 항상 여기있네요 사실 칼이 한 칼 항상 하나 가지고 저기있네요 쟤는 하나 더 만들고 되 tre 이제 무기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 에 해 나오때마다 그냥 이거 결합해서 이거 쓰면 되는데 무기 걱정은 안하면 안해도 되겠네 이제 이게 되게 좋아요 파워가 장난이 아냐 애들도 막 한방에 쑥쑥 죽고 끝내줘요 이거 떨어진거 먹을거 자 고고고고 부자 부자 이거 타고다닐거 없나? 롱맨이요? 롱맨은 뭐에요? 롱맨 소리는 들어봤어요 소리는 들어봤어 롱맨 코스튬있고 리얼 버스터인가? 버스터가? 리얼 버스터가 그거 쓰면은 막 에너지 파나가고 그런다고 하던데 흐흐흐흐흐흐 아유 야 이거 비겨봐 아유 비겨봐 좀 지나가자 이 좀비들아 어휴 좀들이 많아 아, 저거. 흠흠흠. 얘는, 얘는 뭐하는거지? 아, 아까 그, 대, 그, 밴드 죽은게 너무, 좀 미안하다. 오, 쟨 누구야? 자아너스? 아유! 야! 건이 없다고? 뭐, 뭐를 구해달라는 거야? 총 구해달라는 거야, 쟤? 총 구해달라는 것 같은데? 총, 총 쳐달래, 총. 총, 총. 아, 총을 여기서 어디서 오고 있더고, 씨. 쯧깐만. 어, 나무판자. 어, 이거 뭐야? 가구는 내구려? 들어갔어. 저장한번 하, 저장한번. 어, 총 있는 애가. 좀비 중에, 총 있는 애가 있을텐데. 경찰 같은 놈이 있을까, 경찰. 저 차 타고 좀 돌아다녀보죠. 음.. 경찰같은 애가 있을텐데 걔네들이 총을 갖고 있을텐데 아.. 총을 또 어디서 보이고 귀찮게시지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여기.. 설마 돈이.. 금고? 금고랑 연결되어있나?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총 따윈 없다 잉씨 쟤 구해주면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어 존브렉스? 존브렉스 존브렉스 드링크 어쩌고 어쩌고 야 여긴 안전한데 여기에 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총 총 총 총 총이 없어 총을 내놔 총 오디가드 오디가드 같은 애들 총 안갖고 다니나 이런 카지노에서 아잇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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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나 지금 거기를 찾고 있는건데 네 없네요 가자 가자 됐어 됐어 구하지마 귀찮 귀찮아 세간도 없고 어 이거 동캐스 아니야? 아니네 가위 하나 들어가있네 아니 가방에 가방에 가위는 뭐 황금가위인가? 가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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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는거 맞지 어디야? 저쪽이라는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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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얘들 너무 많다 이쓰 비켜 비켜 어? 야 어 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하나 에너지 하나 먹자 먹고 뭐? 여기 뭐있나? 음... 잇짜! 이거, 이거랑 다이너마이트? 그건 아닌거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거지? 아이씨,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다이너마이트나 던지자. 야. 이거랑 같이 하는건가? 결합! 맞았어. 이걸, 이걸 두개 결합하는거야. 아하하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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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 박치기의 대가 신화송이다. 야, 씨. 된벼! 대박이다, 대박.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해. 꼭, 날라갈거같이 생겼어. 공중으로 나르지는 못하나? 다이너마이트 아, 되게 무섭게 생겼다. 어우, 깜짝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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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가면 쓰고 뭐하는거야 나한테 어떻게 알았지? 나 가면 쓰고 있는데? 이.. 다리..하고 손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날에 가야할 때 그리고 그녀는 내가 사랑했죠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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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너 너 여기가 쪼미를 가져왔어요 너 다 잊었죠 아 야 야 그만 좀 떠들고 아 물총에다가 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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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아니야 저저저저저 Oggy 야 일로와봐 잠빼 어어? 아 저거 치스 겁나 짜증나게 앤 아휴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아 저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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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너지 에너지 우와 저거 어떻게 죽여? 아 어 에너지도 없어 이제 아 이제 바로 앞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 이제 바로 앞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 물총으로 쏴서 화염이 안나오게 하는구나 물총으로 쏘면 아 우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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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너지 없냐? 어 에너지가 없어 어 야 에너지 에너지 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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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너지 좀 되나? 에너지 에너지 없냐? 에너지 안 나오냐? 어 전기톱도 있어 근데 에너지가 없어 아 안돼 죽으면 안돼 아 아 나 저장을 해놨으니까 괜찮은데 에너지 야 에너지를 지금 세개로는 모자라나 일단 안먹구요 저기서 무기 뭐 장거리 무기가 하나 필요한데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진짜 이것만 이것만 겁나게 많어 이것만 세개 있어 지금 아 잘 죽는다 먹혀라 다시 가자 이거 진짜 겁나게 어려운데 먹을 거를 좀 더 가져가야 되는데 어 너 거니네 어어야 야 야 야이씨 아유 씨 오지좀만 나 총좀 줄게 총 오케이 잠깐 나가서 총 주고 오죠 쟤한테 총이 바로 안에 있었네 겁나게 찾아다닐 대로 없이 총이 바로 안에 있었어 야 야 보답은 확실히 안돼요 아 세이퍼하우스까지 좀 먼데 음 어디냐 슬리핀는 아 여기네 멀구나 너도 같이 싸워 임마 같이 싸워 슬리핀이랑 같이 싸워 같이 가자 슬리핀한테 우리 힘을 합쳐 싸우는 거야 아유 근데 쟤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유 몸빵은 몸빵은 좀 되겠지 그래도 몸으로 좀 몸으로 좀 맞아주라 그래 어떻게 죽이는지 알겠어요 물총을 쏜 다음에 어떻게 죽이는지 감이 오는데 에너지가 아잇 아잇 안그래도 에너지 모자라는데 지금 아이쿠 스랭 아이스라엉 아아 먹을게 캔디 먹을걸 한두개 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먹을게 무슨 가겠냐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많이 차겠지? 스테이크니까 어 여기 먹을거 되게 많어 되게 많어 되게 많어 야 또 아이템 야 이거 너 가져 스테이크 비교야 비교야 비교 오 벌써 끝났어? 왜이렇게 빨리 끝나 가자 가자 빨리 빨리와 빨리와 야 여기 시드가게인거 같구요 저 슈퍼가 정말 대박이네 아우 진짜 애들이 야 좀 사람 좀 지나가자 이 좀미들아 여기 솔가게에요 저기 미소관인가 여기 미소관인가 일단 물총 바꾸고요 에너지 에너지 아 전기톱도 아니 아니 버려 이거 오케이 전기톱 여기다 갖다 놨고 물총하고 자 고 이제 죽었어 이거는 자 그렇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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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총 있으면 별거 아니네 야 죽어 야 넌 넌 넌 넌 비켜 넌 비켜 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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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에너지 오 에너지 먹다가 악 airports 아아 나 진짜 미리 먹어 놀 걸 아 몰라 몰라 너 안구해줘 인마 아하 너 안구해줘 그냥 갈래 먹어 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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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너무 많다 아유 아유 싫다 싫어 좀비가 싫다 애들 너무 많아 안티곱령 어서오세요 이쪽으로가서 슈퍼 들렀다가 자 아유 야 길이 종료로 까트 차있어가지고 슈퍼 여기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두개 하나만 먹죠 예 맞지마세요 나이씨 좀 야 비교 비교 아유 비교만나 아유 야 야 자식들 아이씨 드라이 비교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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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전 전 그것 잘 못해가지고 흠 자 일단 준비하구요 준비라기보다 물총 하나 가지고 오케이 고 다시 한번 덤벼 이 자식아 아유 저 웃고있는 모습이 맘에 안 들어 아니 그걸 야 이걸 왜 먹어 아니 야 아유 불 어 야 죽어 죽어 아우 진짜 에너지 먹어요 자 어 왜 나만 공격해 이 자식들아 아유 이씨 아니 아유 아유 진짜 에너지 바꿔 에너지 바꿔 저기서 에너지 좀 더 갖고 오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내려온거야? 내려온거야 지금? 내려왔냐? 여기 먹을거 파는거야? 아! 잘해야되요 지금? 먹을거 있는데 까지마가 먹을거 있는데 까지마 아하 잘해야되요 지금? 슈퍼앞에서 싸우자 우리 한번 슈퍼앞에서 싸워보자 우리 슈퍼앞에서 싸우자 슈퍼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으아이거 좋아 야 좋아 아니 이걸 왜 먹어 아이고 진짜 이씨 야 일로와 야 아야 아자 아자 아이고 아 왜 안바껴 무기나 아이고 진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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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야 에너지 아이고 쓰 에너지를 한번더 에너지 뭐하냐 괜찮아 먹어 먹어 아이 뭐야 이 자식아 아유 어딜 물어 이 자식마야 바빠 죽겠구만 아 이걸 왜 먹어 또 아자 미치겠네 아 이걸 왜 던져 어허허허허허 야이 씨 덤벼 주수 때려 때리려고 하나 야 야 아니 씨 먹어 먹어 아우 진짜 칸 너무 헷갈리네 야 진짜 아자 야 담벼 아유 거의 다 죽였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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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끔찍한 놈 아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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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에... 게스통 게스통이 있나? 이거 버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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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 가지러 가야지 자 일단 먹을것좀 가지고 어우 맨 눈이 어서오세요 뭐야 뭐 그 녀석이요? 괜히 쉽게 잡았네 그냥 맞짱 떴어요 저장도 한 번 하구요 저장도 한 번 하구요 좋아요 저장 음료수 가지고 가야지 음료수 가지고 가야지 뭘까 어디지? 야 음식 어유 아유 이씨 좀비들 이씨 너희들이 싫다 야 여기 음식 매장 어디였지? 마트 어디였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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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게스 여기 쿠킹 오일? 아 여기 게스도 파네 화염방사기 만들어볼까? 아 이거 게스 아닌가? 게스론 여섯 칸 이거 하나 먹구요 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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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가 물총 가져다가 이거 이거 조합하자 뭐하고 뭐를 섞어야 되는데요 뭐하고 뭘 섞는지 알아야지 여기서 물총 하나 가져가고 아니 야 이걸 야야야야야야 쓸모없어요 물총 하나 가져가고 물총하고 저거하고 조합하면 여기 조합하는 데 있나? 아 저기 있네요 이렇게 내려 이렇게 돌아가면 있네요 아 아 화염방사기는 능력이 어떨까? 개떡 같지 않겠지? 화염방사기를 물총으로 만들 줄이야 근데 어 여기 어 여기 바로 갈 수 있는데네 어 여기 바로 갈 수 있는데네 이거 뭐 별로잖아 뭐 별로잖아 이거 아 뭐 별로잖아 야이 죽어 이씨 진짜 이거나 만들어야겠다 문 닫어 문 닫어 이게 제일 재밌어 자 자라 아이고 뭐 덤비어 아아 프로펠러가 나가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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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고 잠만 자 가서 내려가서 내려가구요 골프채를 들고 있는 한 여성이 폼이 매우 좋대 찾으러 가야지 폼이 매우 좋대요 찾으러 가야지 여성이잖아 그리고 프론트키 여기서 총 하나 구해가면 되겠는데 아유 야 아유 야 건들지마 내꺼 모자 확 그냥 얘네들 다 알아버린다 야 총 내놔 총 총 내놔 총 여기 총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아 아 여깄다 뭐야 이거 고 쟤도 가 가는길 가다가 구해주셔 가는길이 있으니까 야 야 비겨 비겨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왜그래 아이씨 야 비기라고 아하 나 저거 못 가져가네 비겨 일단 봉건지로 들어가죠 뭐야 가자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가서 여기 저기네 빨리와라 이 바보탱아 아 지금 지금 저거 뭐 할 그게 없어 빨리와 아 저거 왜이렇게 안와 이 바보탱아 빨리와 오우 아 정기.. 정기톱이 아니잖아 오케이 고우 얼레?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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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쪽 앞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흠흠흠흠흠 누구가 또 있는거 같은데 어어어 저기 또 누구있다 에너지 하나 먹고 일단 왜이렇게 많이 걸렸어 말걸기 얘 잘 조직했어야 돼가지고 아잇 비겨 아유 됐네 이제 됐나? 야 가자 아하 오케이 고고고고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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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이냐? 아 왜이렇게 못와 아 계속 야 너 혼자 못하냐? 다른 애들 혼자 잘하더만 그래 그래 빨리 와 시간 없다고 이제 애가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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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노疑 안타까 그냥 이케 두근 빨리 뛰어뛰란 말이야 살려면 뛰어야지 뛰자면은 오케이 오케이 다왔다 야 이 난리통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걸까 진짜 자 다왔냐 오케이 고 자 돈 얼마나 줄려나 돈 많고 많이 준다고 했는데 돈 얼마 칠만? 콤보 콤보 아 배터리 총은 이거 버려 고 지금 하나 더 조합해서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조합을 해서 갈까? 아 잠만 저것도 옮기면 이거 해야죠 시간이 없어 할건 많은데 몸은 하나라 아 내가 게이바에 가는걸 너무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 설득력이 없어 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으아 됐나? 됐어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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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거 하나 더 만들고요 10만 달러 모았네 그래도 아까 그 7만 달러 모아서 그거 줘가지고 빨리 가자 먹을 거 좀 챙기고 여기서 뭐야 이거 여기 믹서기 없나? 이거 보니까 크림 으아 하나 먹고요 지금 먹는 이유는 뭘 하나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냥 가자 무기 하나 밖에 없긴 하지만 안 쓰면 돼 최대한 버텨 쓰지 말고 이렇게 있네 놀아줘봐 뭐야 이쪽으로 가야돼? 아 이쪽이야? 이건 뭐야? 리프다트 여기는 중간에 무슨 뭐가 발라져있나? 좀비들이 안 오지 왜? 고우 widget 어 여기 믹서기 있다? 스퐴 구멍 공구 이거 믹서기좀 써보죠 와 이거 자 술하고 자 피자하고 결합하면 언터쳐블 음 모렌즈 주스랑 위스키랑 그러면 네이터 자 피자 넣고 오렌즈 주스랑 피자 결합하면 이거 버려 총 그리고 오렌즈 주스랑 보드카 그냥 대충 다 결합해봐 뭔가 나오겠지 자 이것도 맥주 다 결합해보죠 대충 뭐가 여기 있으면 막 나오는데 색깔별로 나오는데 보드카 하나 더 모두 다 다른거야 흫 흐흐흐흐흐흫 색깔별로 다 달라 빨주노초 파란 뭐야 뭐 대충 먹으면 에너지가 사개져 쯍 비교 비교 에너지만 겁나게 많아 한번 이것저것 다 섞어봤는데 푸드코트 푸드코트인데 왜 움직은 없나? 푸드코트 자 먹고요 아이아이 이거 버려 꺼 꺼 빨리 가자 이제 시간이 빨간색이다 벌써 오오 자 고 자 자 자 아유 좀비들이 너무 많아 이 개미다 같은 놈들 개미다 그러고 보니까 곤충이나 그런거에도 이 좀비 바이러스 영향을 받나? 아까 여왕볼 곤충이 받는거 보면 받는거 같기도 하고 빨리 빨리 가자 여긴 뭐야 아잇잘못왔어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오오 어딜 물어 이씨 6K 여긴 준비없네 야 뭐야 얘가 정보원이었어? 야 무슨 칼로? 블레이드인가? 2대1로 싸워야되는거 같은데 게다가 블레이드인거 보니까 속도로 싸우는거 같은데 겁나게 어려울거 같은데 저장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 한번에 죽일수 있을까? 일단 지금 에너지가 많기네요 마실게 뭐하냐? 뭐하냐? 오오 야 오우와 야 일어서 뭐해? 오오오 어딜 밟아 먹어 먹어 빨주노초 파란보 야 임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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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 오! 너 뒤에서 있었구나! 아이고 아파라 아 레베카 죽겠다 레베카 근처로 싸우면 안되겠다 야 오 안돼 안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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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먹어! 아 뭐야 이거 밖에 안차? 자! 까자! 아! 빨리 일어서! 또끝을 밟히려고 아유 진짜 이렇게 한 명 죽이고요 저거 뭐하니? 저거 내... 다른 반이었어 이 변하는거 아냐? 변하는거 아냐? 변하는거 아냐? 좀비로? 설마 쌍검으로 쓰나? 뭐야 뭐야 야 뭐냐 너 아아아악 저러면 아프기만 더 아플텐데 죽을때 thousand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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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ime. almost think you liked me being tied up. I can't believe you trusted them. I know. I'm sorry. But they had the tape. 자신의 말이야. 아마 이것은 당신의 말이야. 그가 지키는 사람과 같은 것 같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델이 있음?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 거야. 8시 30분에 만나자. 저기요. 6.2.1tar 칼들고 가야죠? 콤보 오وفX2 불타는 주먹이야?? 칼도 없나? 어? 마체테.. 아.. 뭐야? 나이트.. 뭐야? 나이트 스틸? 야광봉? 야광봉이야? 야광봉 아닌거 같은데? 저장했으니까 잠시만요 저장했으니까 잠시만요